앵커뱃을 본인 직접 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직접 쓰시는 거니까. 앵커뱃이니까. 작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승희 씨는? 네, 다 작가가 쓰는 건 줄 알았어요. 우리 김수원 선배는 사실 정말 따뜻하게 얘기하시는 그 모습에 많은 후배들이 지금은 김수원 선배를 롤모델로 삼아서 많이, 많이 연습을 합니다. 우리가 살을 보태면 성진 씨하고도 우리가 전국으로 많이 여행을 다니잖아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참,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너무나도 맛있는 먹거리도 있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장 오래 기억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 사람? 또 맞죠?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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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맞추고 있어, 제가. 정답. 정답, 정답. 사람, 사람. 사람. 맹혈입니다. 아이소이 오래하네. 아,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 더 있어요. 조금 전에 각자의 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도 아주 마음속으로 깊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누구의 팬입니까? 누구의 팬이세요? 개그맨 김병만 씨요. 달인으로 인한. 어떤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자기는 말로 웃기는 거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에는 스탠딩 코너들이 대세잖아요. 말을 잘 못하면 대접받지 못하는 연예계인데 그 안에서 혼자 자기만의 개그를 계속해서 만들어 온 거예요. 무명의 시간, 대접받지 못했던 그 시간을 묵묵하게 자기 개그를 완성시켜 먹고 지금은 결국 꽃을 피워서 많은 사람에게 노력과 성실함에 대한 멘토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김병만 씨의 개그가 재미있어서도 좋지만 김병만 씨라는 사람의 인생과 개그인 역직 과정이 주는 울림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김병만 씨의 큰 팬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또 김병만 씨의 팬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승희 씨는 결코 팬이 되겠다는 소리를 안 하네요. 냉열인가? 그건 제 팬입니다. 오늘도 핫한 무대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뮤직 스타트. 미안합니다. 뻥이었어요. 저 선수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이 소리가 그 선수한테 들리는 거예요. 쾅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CNN도 오기 전에 제일 처음으로 방송을 합니다. 자산 정약용 선생님이 2억 정도였어요. 와이어가 딱 끊어진 거예요. 화살이 그 입 안으로 입대. 총을 딱 끊어져요. 총을 딱 끊어져요. 뭐라고 외쳤냐면 야 이 아저씨가 우리 집 변기 뚫어져요. 자산을 뺄 생각할 수도 있죠. 좋아하나? 안 들키면 장땡이에요. 진짜 좋다 여기 진짜. 기쁘지 아냐고. 이게 나와 너의 차이잖아. 그래 녹아. That's great. Oh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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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OK 좋았어. 댄스를 쳐줄까? OK I guess so. 랩으로 뱉을까? 너만 보는 한 남자가 있어. What town? 사랑 땜에 모두 다 걸었어. Go town. 점점 타오르는 불처럼. 뜨겁게 내 맘을 모두 고백할 거야. 그저 달콤한 송사탕이 아니야. 나의 심장이 두근대는 운명의 사랑이야.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주식회사 아이템베이에서 전세계가 되었지만 그가 유지대가 도움을 주신 분들께